뉴스 정면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승부입니다. 강지훈의 뉴스 정면승부 오늘부터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가을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도 있고요. 구상에도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오늘 하루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뉴스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오늘 뉴스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네티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월드뉴스까지도 속속들이 종합해드립니다. 오늘 하루 놓치셨던 뉴스 강지훈의 뉴스 정면승부가 모두 종합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 정면승부에서는 개편 첫날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뉴스 정면승부에서 꼭 좀 인터뷰해 줬으면 하는 분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우물정0945 휴대전화 우물정0945분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유류 문자죠. YTN 라디오 플리케이션 예수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젯 앤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뉴스 정면승부 새로운 코너죠.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이 보입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정영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앞서 6시 YTN TV와 함께 뉴스통 뉴스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떤지요. 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핫한 뉴스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일단은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춘다는 거 하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액수령자의 연금 삭감폭을 더 늘리는 대신에 하위직 퇴직자의 인하폭은 줄이겠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한 100조 원 정도의 적자 보전금을 줄이겠다. 이렇게 새누리당이 발표를 한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네티즌들 의견들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다수의견은요.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된다는 데 찬성한 의견이 많았고 아무래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들을 좀 고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100만 공무원보다 4,900만 국민이 더 억울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이 지경까지 되도록 놔둔 사람들에 대한 처벌부터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놔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까지 하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은 퇴직금도 없다던데 나라 위에서 제대로 일한 사람들은 그래도 노후라도 좀 챙겨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무원 입장을 좀 대변하는 이런 댓글들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선체 인양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나요? 어제 밤부터 이 뉴스가 가장 뜨겁게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는데요. 실종자 10명을 기다리는 9가족들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수중수색을 지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5가족. 5가족. 인양해야 된다는 의견이 4가족으로. 이게 의결정족수가 3분의 2였는데 이거 충족시키지 못해서 현재의 수중수색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렇게 실종자 가족 법률 대리인인 배희철 변호사가 밝혔고요. 현재 100여일 넘도록 7월 18일 마지막 실종자 수색이 있은 이후로 계속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런 인양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이 뉴스에 대해서 네티즌들 그 심정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제 선체 인양이라도 빨리 해서 유골이라도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유족들이 국민들 지지를 더 얻으려면 이제 인양으로 결정을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못했다고 앞으로도 찾지 못할 이란 법은 없는 거다. 대통령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겠다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이 유가족의 결정을 존중하는 이런 의견들까지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잠실 제2롯데월드 저층부에서 아주 광범위한 균열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롯데 측이 변명을 했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변명인지 해명인지 이건 좀 들어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5층이랑 6층에 콘크리트가 드러난 이 식단과 바닥에 갈라짐 현상이 뚜렷하게 유관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이 보도 초반에는 단순한 마감제 균열이고 구조상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던 롯데 측이 최근에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93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이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갈라진 걸 연출을 했다는 거죠? 일부러 했다고요? 일부러 했다는 겁니다. 그런 해명을 하면서 네티즌들의 반응들이 굉장히 수천 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다가 삼풍백화점도 연출하는 것 아니냐. 30년대, 80년대를 연출한 거면 아예 비포장 도로로 연출하지 콘크리트는 왜 했느냐. 그리고 의도한 바를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원상복구를 해놔라. 불안 조성도 의도한 거냐. 옛날길 연출하느라 고생 많이 했다. 말이냐 막걸리냐 등등. 하여튼 제2롯데월드 측의 이번 해명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였고요. 아마도 롯데월드 측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다시 하지 않는다면 여파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진짜 그건 말입니까? 말은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판교 사고,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발표가 났죠. 그런 보도가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이 환풍구가 결국 부실시공됐다.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됐다는. 부실시공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경찰의 발표인데요. 특히 받침대 중에 받침대의 세로 부분, 그러니까 가로 부분은 어느 정도 일광으로 된 것,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은 것으로 잘 연결이 돼 있는데 나머지 가로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서로 용접을 했는데 이 용접이 좀 불량된 상태가 좀 있었다. 그리고 볼트가 좀 미고정된 부분, 이런 것들이 부실시공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때문에 이번 감정 시뮬레이션 검사가 일단은 반영되지 않은 1차 중간 결과이고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까지 반영되는 최종 수사 결과는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이번 경찰 발표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이 이럴 줄 알았다. 부실의 근원, 정말 이건 싹을 좀 잘라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고요. 또 관리부재 책임은 왜 묻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까지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정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강조원의 뉴스정면승부에서 개편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뉴스정면승부에서 꼭 좀 인터뷰해 줬으면 하는 분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자유롭게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우물종 094호, 우물종 094호분으로 의견 주시거나 YTN 라디오 플리케이션 ES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강조원의 뉴스정면승부 경제는 언제 살아나는 걸까요? 네, 이걸 물어보시고 싶으신가 봅니다. 8225번님께서는요. 백락정 서울대 명예교수 인터뷰를 원한다고 이렇게 또 보내셨군요. 네, 여러 가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조원의 뉴스정면승부 2부 들어갑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외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참들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렌탈 1588-5200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두 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두 배! 토핑킹! 와, 맛도 두 배네? 1588-5588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왜 안 된다는 거죠? 넥센은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던데! 운전자 과실에도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 넥센 윈터타이어 명품 보증제 포테이더 보증도 역시 넥센타이어! 12월 구매 고객의 하남 일부 품목 제외 보증기간 2015년 8월 말까지 네, 지금 시각은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긴밀한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우입니다. 신촌로 따라 교통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2대역에서 신촌 기차 입구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편도 시속 7km 미만의 정체입니다. 서강로 신촌 교차로에서 창천삼거리 구간 양방면이 서행입니다. 한강을 따라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창동교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철이 작업하고 있어서 이 일대가 많이 혼잡한데요.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정부 방면 아직은 성동교부터 녹천교까지 시속 7km 안팎인데요. 한강을 따라 강병문 구리 쪽으로도 가양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는 영동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속도 줄여 이동하고 있고 나라는 올림픽대로는 지금 하남쪽 이동하는데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다시 여의하류 나들목부터 한강대교 사이로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도 잠실대교 이전부터 마포대교까지 긴 정체가 이어집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10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뉴스 정면승부 오늘의 세 번째 정면 인터뷰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대한민국 정치권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분을 특별히 초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참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을 지내셨는데 얼마 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셨던 분입니다.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교수님 하시면 그냥 비상대책하고 관련이 많으신 것으로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냈어요? 요즘 어떻게 지냈십니까? 요즘 한 달에 두 번 칼럼 쓰고 일주일에 두세 번 방송 나가고 비교적 여유 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책도 내셨던데요. 공부하는 보수? 네. 책 제목은 그렇지만 내용은 21세기의 혼돈에 빠진 세계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책에 관한 책이죠. 제가 최근 한 7년 동안에 읽었던 책 중 21세기의 정치, 경제, 국제관계에 관한 책을 100권 간추려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특히 미국의 조지 W 부시 정권 보수 정권의 실패와 그로 인해서 세계가 안보,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위험해졌죠. 그런 것을 좀 충실하게 소개한 책입니다. 보수가 공부 안 한다는 얘기인가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네요. 책 제목을 아주 그렇게 지으셨네요. 출판사에서 그런 제목이 있어야 책 제목에 저하고 맞는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상동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보수라는 건 뭡니까? 보수, 진보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개인의 자유와 역량을 더 존중하는 존중하고 그러한 자유가 존중되는 것과 동시에 개인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스스로 모든 일을 하고 그런 뜻이죠. 또한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많이 보장하는 것이 역동적인 경제를 가져온다. 그런 것이 기초라고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보수도 그렇습니까? 글쎄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보수라고 그러는 단체의 사람들을 사실을 보면 제가 보는 태반이 극보수, 극보수 극구 성향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여러 보수적인 활동하시는 이들은 극보수에 가깝다. 그건 뭐 저기 타기와 다른 목소리가 크죠? 다른 생가 가진 사람들 그런 집단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또 이제 어떤 논리가 없죠. 논리가 없습니다. 한 가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집착하고 이 교수님께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 새누리당에서 비상대책위원을 맡으셔서 맹활약을 하셨었는데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은 보수 정당으로서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한 해 동안에 내걸었던 여러 가지 공약을 위시한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충실히 최소한도 60% 70%만 지킨다면 박근혜 정부는 새누리당은 권장한 보수 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다시 아시피 대부분의 공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퇴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보수에서 퇴행을 하면 어디로 갑니까? 일정의 수구로 하는 거죠. 수구? 어떤 공약을 파괴한 것을 누구 그렇게 평가를 하시나요? 국민대통합이나 경제민주화, 강도 높은 검찰계획, 또 박근혜 대통령은 정면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TV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 같은 것도 자기가 집권하게 되면 정리하겠다, 바로잡겠다 이런 것도 약속을 했지만 이런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또 인사 참사와 인사 난맥 사항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성종 교수님께서는 얼마 전에 세정치민주연합의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이 되셨고 하셨는데 그 결과는 아주 황당하게 끝났었어요. 그때 저는 충격 좀 받지 않으셨어요? 아니, 뭐 충격은 결과에 충격받은 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제가 돌이켜보면 조금 경솔하게 수용했다는 면도 있지만 저보다도 당시 박영선 원내대표, 문재인 의원, 그리고 제가 밝힐 수 없는 한두 명의 중진 의원, 그런 분들이 그야말로 혁명적 발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상상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세정치민주연합은 역시 진보정당으로 생각을 하나요? 일단은? 네, 일단은 진보정당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세정치민주연합은 제 관점에서 볼 때는 배타적 진보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배타적 진보정책? 그러니까 다른 걸 용인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외연 확대가 안 돼서 저는 그런 상태에서 집권하기는 좀 힘든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문재인 의원이나 박영선 대표 같은 이런 분들 좀 생각을 해서 당의 어떤 정치 쇄신 과제도 좀 하고 그다음에 당의 어떤 방향도 좀 더 위헌을 넓혀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합리적 보수죄로 알려진 이상동 교수님을 영입하려고 그러셨다. 그래서 수락을 하셨잖아요. 네,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재한 어떤 경고를 보내는 그런 숨은 의도도 있었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의미.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저를 수용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제가 말씀드리는 배타적 진보주의에 몰입된 의원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쨌든 간에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켰던 1등 공신 중에 한 분으로 지목을 받으신 분이신데 자, 이제 벌써 한 절반가량 임기가 향해 가죠? 네, 그렇죠. 3분의 1은 지났고 이제 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앞에 공약을 여러 개 파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 정부를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 정부에서 제일 문제는 아무래도 인사 참사가 인사 난맥상이죠. 인사 참사는 김용준, 윤창정 등 참사가 많았고 또 인사 참사는 말이 이 정부에 처음 나왔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들어봤나요? 네, 네.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 들어본 적 없어요. 또 인사 난맥상. 참사라는 말이. 네. 최근에 이인호 전 교수랄까 김성규 씨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난맥상이죠. 그 인사에 대해서도 잘못된 거라고 보십니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어떤 점이세요? 이인호 KBS의 이사장은 이사장주에서 KBS나 언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친일 형적을 가진 자기 할아버지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김성규. 김성규 덕수자 총재도 엉뚱한 인사죠. 다들 온 국민이 다 속으로 다 냉소할 겁니다. 보수적 인사들 아닙니까? 보수라기보다는 친일파 옹호하는 보수를 보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인사 참서가 가장 실패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13년 한 해 동안은 대선 과정이 있었다는 이른바 국정원 등등 국가기관의 댓글 사건을 보태서. 선거 개입 문제. 그런 것이 정권의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정권이 이렇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방향성이 없습니다. 방향성이 없다? 네. 사실 금년 들어서 공기업 개혁이니 등등 했지만 다들 유야무야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 이명박 정권에서 남긴 후유증이죠. 엄청난 재정적자, 공기업의 어떤 엄청난 부채 이런 것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정책도 필요 없는 말이죠. 저의자 정책을 해서 지금 부채로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경제, 사회정책 모든 면에서 퇴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리 인하도 하고 여러 가지 규제 완화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초이노믹스라는 말까지 하던데요? 그건 웃음은 얘기죠. 그게 미국 경제가 2008년에 절약이 돼서 전 세계에 금융 파동을 일으킨 것이 9.12 태력 후에 부시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금리를 인하했지 않습니까? 신용팽차를 가져와서 거품 경제를 키웠죠. 일본도 그랬죠. 일본과 미국이 경제를 망친 그걸 고자로 하는 게 이른바 현 정권 정책이죠. 대가를 치룰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금리를 동결하거나 아니면 인상하면 또 성장의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하는 측면에서는 또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미국이 60년대, 70년대 베트남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 등 경제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1980년대 레간 대통령 보수 정권입니다. 굉장히 높은 고위자 정책을 상당히 오래 해서 구조조정으로 성공을 했죠. 그래서 90년대 번영을 가져온 겁니다. 그 당시 레간 대통령 당시에 폴 볼커라는 연방준비대도 이사회 의장이 정치권의 압력을 뿌리치고 고위자 정책을 해서 경제를 살렸고 조지 딸이 보실 때는 알람 그린스펀 당시 준비자 위원장이 무리한 저의자 정책을 해서 경제 거품을 키웠고 그린스펀는 나중에 그 외에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눈물로써 사과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계속 양적 완화로 해왔던 것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것은 급하기 때문에 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최근에 말이죠. 현안이라고 하는지 정치권 움직임에 관해서 좀 보고 싶은데요. 여권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청와대하고 여당의 김무성 대표 간에 무엇이 매끄럽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중국에서 개헌에 관한 발언을 했었죠. 그게 아마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청와대하고 김무성 여당 대표의 관계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그래도 사정을 알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죠. 현재 산유리당은 김무성 체제라는 것이 그야말로 친위체제라고 봅니다. 친위체제? 과거의 친위명박 사람들의 당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친위 중진 정치인들, 정치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청와대가 여당의 청와대의 뜻을 벗어난 처음 사례가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이 개헌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발언 같은 것도 경솔한 면이 너무 많아요. 김무성 대표도 말을 좀 경솔하게 했다? 네. 그렇죠. 개헌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고 오스트리아 그런 것도 말하는 것도 그렇고 특히 중임제 같은 걸 언급하면서 또 분권형 대통령제 언급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했죠. 그래서 아마 청와대가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이 좀 화를 내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야단친 겁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하루 만에 그냥 꼬리를 확 내려서 저렇게 표정이 좀 좋지가 않죠. 아,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세정층 민주연합 쪽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정층 민주연합의 비대위원장이 되실 뻔했었던 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아주 지지도가 바닥입니다. 이거 개파 갈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지지도가 바닥인 것은 말하자면 여당을 지지하지도 않지만 야당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0대, 30대뿐 아니라 40대, 50대까지도 이렇게 야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여당을 지지하느냐. 저는 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무당파가 많아진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개파가 없는 정당은 없지만 야당은 현재 정권을 두 번 영겁고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야당을 카리스마로서 이끌 수 있는 지도도 리더도 없는 상황이죠. 삼김실이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파가 있다고 봐야죠. 그럼 왜 개파가 생기느냐. 제가 볼 때는 야당 입장에서 호남과 수도권 우세 지역의 공천이 공천 때문입니다. 공천만 하게 되면 당선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개파 이해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공천 배분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잘못되면 지난번에 재보선 때 같은 파문을 일으키는 것이죠. 저는 개파 정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당 제도와 공천 제도를 계약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당 민주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당도 민주화가 돼야 되고 공천 제도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당대표가 주략, 주략, 주략 들어가는 건 안 된다. 지난번에 박영선 원내대표는 특히 그런 면에서 저를 좀 초빙하려고 저한테 운명으로 알고 일로 오라 이렇게까지 말을 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안 됐네요.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 요새 경제와 교육에 집중하겠다, 알송달송한 이야기를 하고서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는데 저는 그 발언은 굉장히 진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솔하다? 네.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 말하자면 창당과 합당, 그리고 두 차례의 선거가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을 한 거죠. 진솔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이런 분야에 집중을 하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약군에서 신당설이 솔솔 나오고 호남신당설이니 이런 말도 나오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어떤 재해 사건 때문에 좀 두드러진 면도 있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최근 행보 보면 그런 인상을 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먼저 이탈하지는 못하거로 봅니다. 또 혼자 이탈하게 되면 또 철수한다는 말 듣기 때문에. 그러나 여건이 조성이 되고 되면 안철수 의원은 현재 야당의 어떤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또 그중에서 좀 강경한 친노하고서는 좀 맞지가 않죠. 또 제가 아는 한 호남의 정서도 이른바 친노 강경에 대해서는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호남에서도? 네. 이정현 의원이 당선된 것의 주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당파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건 결국 정치 불신이 그만큼 심하다. 누구도 어차피 믿겠느냐 이런 의식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생겼던 안철수 현상. 이게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그걸 여망을 받아야 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 당시 안철수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욕구는 지금 더 커졌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커졌다고?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다 파괴하고 현 정부가 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배신감을 느끼는 판매를 느끼는 유권자가 많이 생겼고 야당의 개파 싸움 때문에 또 판매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요건은 어느 때보다 더 크다고 봅니다. 글쎄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느닷없이 그냥 잠재적 대선주자의 말이죠. 1위로 그냥 등극을 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국내 기존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환맥이 반영된 거라고 보이고요. 특히 여당 내에서 뚜렷한 호감이 가는 대선주자가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여당 쪽이 없다. 네. 이거 보면 여당 지도는 완전히 없지 않습니까? 반기문 총대가 넣게 되면 그런 것인데 그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고건 전 총리가 가졌던 지지도랄까. 이런 것과 조금 유사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청와대나 또 새누리당 여당이죠. 또 야당 세정치 민주연합 또 그 외에 작은 야당들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 이게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현재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심각하다고 보세요? 돌이켜보면 말이죠. 우리 지방자치 처음 할 때 시의원이 굉장히 좀 훌륭한 거로 생각했어요. 많은 대학 교수들이 시의원은 파트타임이라고 해서 시의원하겠다고 출맞이 했습니다. 지금 대학 교수가 시의원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나오겠습니까? 그럼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이제는 국회의원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옛날에는 장관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봤는데. 맞습니다. 최근 두 정권 내에서는 장관하면 가문의 치욕이 될지 모르겠어요. 과연 장관당은 장관이 있느냐. 청와대 수석비서관당은 수석비서관이 과연 한 두 명이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권위가 붕괴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기성정치권이 이런 국민의 여망을 받아낼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좀 회의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 국민들이 좀 정신을. 우리 국민들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각성을 하고 자기 의사를 활발하게 개진하고 또한 우리가 좀. 국민들이야 이 선거 때 표로 심판하는 길밖에 없는데.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두 정당이 잘하지 못하면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제3세력의 어떤 등장에 기대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를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학교 든 중소형 대단지. 고향 삼성 7블럽.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 가자. 10월 시흥대 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 꼭 좀 인터뷰해 줬으면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드렸더니요. 2260번님께서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대통령님이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소통이 중요하다는데 정작 대통령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국민의 한 삶으로 쏙 궁금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6678번님께서는 라디오에서는 항상 이름 알려진 사람들만 나오는 것 같은데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평범한 가장인 목소리도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물종 094호, 우물종 094호나 또는 YTN 라디오 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은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강정은의 뉴스 정면 시ija 5부 하시ей 영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